자 안녕하십니까 36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첫 아 바로 어 몬스터 자본 숫자 1 2 7 1 5 10 4만 5천 6천마리 14만 5천 6천마리들이 잡았구요 아 여기서 물방울석을 하나 빼주십니다 물방울석은 5개 먹었구요 젬스톤은 100일 젬스톤 101개 몬스터 숫자 14만 젬스톤 메소 7 럭 육션 7억 육션 어 사냥시간은 한 14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4시간? 15시간 정도 잡은거 같습니다 15시간 정도 아 그리고 오늘은 태초의 정수라는걸 먹어보았습니다 야 아주 잘했습니다 태초의 정수가 얼마나 되는걸 아 일단 극매자 정수 한번 시작해주고 아 일단 극매자 정수 한번 시작해주고 아 일단 극매자 정수 한번 시작해주고 어 왜 끝날 생각을 하느냐 어 오케이 태초의 정수 야 2억 1400 야 달달하대요 하핳ㅎ 하핳 하핳 2억 1444만원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36회차였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